마이 스토리 파트너 CJ 문화재단 프로젝트 S 프로젝트 S 4기 리프렌러브의 작가 이창순입니다. 프로젝트 S 6기에 선정된 성역의 정석환입니다. 영화, 다큐멘터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한 신인 창작자들에게 좋은 기회입니다. 전문가 멘토링과 모니터링 시칭을 통해 도움을 경고해야 할 수 있었는데요. 눈발을 좋은 단계로 발전시켰습니다. 창작자분들에게 추천합니다. 한국 콘텐츠 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작가 분들 프로젝트 S 7기, 프로젝트 S 7기, 프로젝트 S 7기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. 화이팅! 지원 금액도 일단 많은 편이었고 그다음에 멘토링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. 오랜만에 작품을 하는 데 있어서 체계적으로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. 저에게 프로젝트 S는 자신감입니다. 제 작품이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고 마음속에 남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준 좋은 기회였습니다. 원인으로 전원을 받을 수 있는 rising 부활자들과 함께하는 전원을 받을 수 있어 김정 hockey 예밀습니다. 전원을 받을 수 있도록